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와, 와, 와. 왜? 뭔데? 뭔데, 뭔데? 말을 해, 말을 해. 아, 아프고. 살아있다고? 뭐야? 왜, 왜, 왜? 살아있다고? 뭘 봤어? 뭔데, 뭔데? 내가 할게. 뭘 봤어, 뭘 봤어? 아니, 저기 옆에 출구가 이렇게 있잖아. 열었어. 문이 열려있어. 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가 소리를 움직이면서 쾅! 확실해? 이거 못 들었는데? 네가 지금 몸이 약해서 그래, 지금. 아무 소리 들린 거 아니야? 아무 소리 들린 거 아니야? 나 이 소리밖에 못 들었어. 죽이려면 태워 죽여야 되고 이런 건가? 아, 그런가 보다. 피효야. 이 사람이 왜 못 왔어? 내가 문을 닫았잖아. 닫았어? 아니, 좀비 아니야. 이거는 지난편 연결이 확실해요. 아니, 이거 진짜. 싸움에서 죽으면 재수자들 여기서 여기서 없애는 거야. 누가 가서 한번 들어봐. 어, 소리나, 소리나. 벽을 이렇게 긁는다니까. 어, 뭔 소리야? 됐어, 들어봐봐. 가서 한번 들어봐봐. 손을 긁어? 손을 들어봐. 동현이 간다니까. 봐봐, 소리 들으자. 그렇죠. 누가 긁어? 누가 움직여? 동현아, 네가 가봐, 동현아. 동현아, 네가 와. 그냥 싹 갔다 봐라. 동현아, 동현아. 동현아,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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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쳐보는 걸 해요. 동현아. 동현아, 동현아. 동현아, 홍해 형. 형, 형. 괜찮아요? 이거? 형, 복제스. 형, 괜찮아. 너희, 형. 죽이면 안 돼. 직척들이면 안 돼. 숙지심 말고. 동현아, 동현아 어떤 상황인지 일단 갖다 봐봐. 분위기만 봐줘. 묶여 있는지. 같이 가는 거 아니? 갖다 봐봐. 어디인데? 좌만에. 맨 끝에. 여기가서.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동현이 형 냉장고가 있잖아요? 동현아 어떻게든 상하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봐봐 이야기 한번 들어봐봐 이분도 그냥 부수고 들어갈 걸 그랬다 저런 힘이 있으면 그냥 보너스 판으로 호동이 형이랑 동현이 형 둘에서 넣고 부수는 판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 스틸트 파이터처럼? 문 다 부수는 걸로 길 갔다 와봐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같이 가야 돼 너 그러면 경기장으로 갈 때 누구랑 같이 올라가? 너 혼자 올라가? 혼자 가죠 해야죠 시험 안 한다는 얘기까지 아니 아니 묶여 있는지 봐줘 소리가 나는데? 동현아 묶여 있는지 봐 봐 존경historic 운 faxing 존경 아아앍 위원한 존경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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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저러요? 왜 저러요? 왜 저러요? 왜 저러요? 많이 오해하시겠네. 야 나 날리잖아. 날리잖아. 어떻게 해? 그게 딱 찢어진대. 빨간색. 앞치마. 앞치마. 뭔데? 발이 나와있어 지금. 발이 나와있다고? 발이 나와있다고 사람이. 도망치다가 발을 어떻게 했나 봐요. 제가 엮였는데. 근데 걔 얼굴로 떨어졌어. 제가 방언 다 했어요. 낙법 다쳤어요. 차고 손 나갔는데 그게. 고정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바지가 여기 빡 땄어요. 그래서 찢어졌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매미 가졌으니까 다행히 지금. 거기에 떨어졌으니까. 모습이. 지지지지지지지. 지지지지지. 지지지지. 지지지지. 지지지지지. 나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손 다 잡았지? 울타리가 다 쳐져 있긴 해. 피가 이게 막 벽에다가. 막사로 구? 막사 가는 건가 보다. 우리가 구하러 가야 되는 걸. 사진 찍었으니까. 막사를 구하는 게 뭐예요? 막사 있다. 내가 구하러 가잖아. 여자친구가. 사람이 보러 간다고? 어, 여기 우선 가봐요. 아니야, 건들지 말자고 그래. 일단 저기 바로. 온다, 온다, 온다. 너,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진짜 이분이 없어, 근데? 어떡해, 어떡해. 아 너무 아프다, 가슴 너무 아파. 묶여있어, 묶여있어. 묶여있어? 네, 묶여있어? 네, 갔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묶여있어, 묶여있어. 묶여있어, 묶여있어. 아, 가슴이, 아, 짐작이. 아, 힘들어. 다리 힘 풀렸어. 그래도 힘들어, 지금 몸이. 너무 긴장했어. 다리가 후뚜거려. 죽입니다. 한 명 더 나왔어. 한 명 더 나왔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 확실해요? 들어보자. 소리를 내보자, 소리를 민감해, 원래. 아, 아. 소리를 내보자. 아, 여긴 괜찮네. 리코더 없어, 리코더? 아, 리코더 있어야겠네. 리코더 있어요, 형이 딱 그걸로 잠재우는데. 그 의사. 아, 여긴 괜찮네.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가서 빨리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 왠지 밖에서 오는 게 더 위험할 것 같아. 더 무서워. 근데 아니, 저기 화장실인데 불안한 게. 저 거울 보면 반대편에 지금 눈이 또 있어요, 작문같이. 거기서 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는 열지 말고 형, 안으로 들어가. 왜 안으로 들어오냐고요? 왠지 밖에서 더 위험하지 않아? 밖에서 밖에서 갑자기 오면 어떡해. 동현아. 네? 어머, 깼지? 어머, 깼지? 어? 이런데 일지 이런 걸 보면 되지 않을까? 일단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면 되잖아. 저기. 병재야, 이거 봐야 될 것 같아. 희망연구소? 어? 어? 이거 다 피야, 피. 안에 다 피. 화장실 다 피야. 피는 못 보는데. 으어! 으어! 희망연구소, 저 같아. 으어! 아, 으어! 아, 으어! 정현아. 왜? 왜?! 왜요? 뭐가 나왔어요? äus기를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부었어요 지금. 왜 아프지. 이제 팔이 안 올랐는데 뭘 밀었나? 비용이 왔나. 저기 좀비 있어요, 저기. 어디? 나 힘들어. 안에 있어. 묶여 있어요? 몰라. 힘을 너무 줄였어, 지금. 뭐예요? 얄미운 거 봤죠, 얄미운 거죠?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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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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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境의 골반적으로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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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묶여있네 묶여있어? 묶여있어요 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확실히 묶여있어? 확실히 묶여있어요 아 심장이 너무 노랜다 오늘 아 저 이거 한 번 좀 할게요 형 동현이 형이 오늘 앞장 안 쓰면 좋겠어요 어 나 안 쓸게 그러니까 형이 앞장 서니까 다 겁나서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형 다칠 거 같아 어 나 다칠 거 같아 어딘지 모르고 기억이 안 나 나 니키가 한 개 맞았어 아 진짜? 여기 장단지인가 니 달려오면서 아 진짜? 아 그만 아 어 희망연구소다 어 희망연구소다 어 여기다 여기 여기 희망연구소 어딨어? 희망연구소 여기 안에 격리실에 이제 희망이가 있는 거야 아 불안하다 저거 문 열면 이쪽 문 하나 있고 여기 식료품 창고 하나 있고 키는 여기 키겠지? 그렇지 어 그 열면 안 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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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어! 열었어요 열었어 열었어 왜왜왜왜왜 아 열리는 열렸는데 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아 형 오늘 다칠 거 같아요 야 범주 왜 좀 풀어 야 이거 얘기냐면 이게 하나씩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따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열게요 어? 어? 아니다. 연구실이다, 연구실. 어, 여기 그냥 연구실이야. 아니, 어? 격리실이다. 희망이가 여기 있어. 일단은 다 돌아와, 다 돌아와. 카드. 그러니까. 어? 카드. 격리실 여기인데 아까 이 다이어리 안에 카드가 있어. 카드 있었거든요. 어? 저기. 저기 뭐 있는데? 그림을 좀 더 돌려. 일단 열기 전에 딱 한 번 볼까? 그러니까. 저기 뭐 써 있어? 저기 모니터에, 저기 모니터에. 일단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확인하자. 어머나. 저기 격리실인가 봐. 갈게요. 간다.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형. 야, 가운데로 가는 거다? 가운데로 가서 좀만 더 맞춰볼까? 아니, 저기요. 가운데로 가자. 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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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웃트로 가야 돼. 아웃트로. 잠시만. 잠시만. 가만히 있음. 가만히 있음. 거기 있음. 여기. 저기. 맞아요. 이거요. 지금 여기 뒤로 갔을까? 가볼까? 에이. 이 차례가 포기신가요. 다 잡아. 다 잡아. 대단하다. 내가 말 잡아, 다 잡아. 나 잡아. 나 잡아. 네, 걱정해. 이렇게. 이상해. 이성에. 이상해. 이상해. 왼쪽, 왼쪽 비춰줘, 왼쪽, 왼쪽, 야 또 왜 사망했어, 왜 사망했어. 우리가 거리감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안 보이는데 지금 잘 피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 다 보고, 다 보고. 겨울 부터, 겨울 부터, 겨울 부터, 겨울 부터. 어, 지금 거의 다 왔어 근데. 아, 지금 희망이 있나 확인했다. 없어, 없어. 희망이 없어. 야, 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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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이. 야, 내가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건드려, 건드려, 건드려. 어디 있어? 이거 건드려,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오빠, 야, 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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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아, 응. 놈 잘 살다 받000 밥 하고 있는 within heart. 제Pop 다시 한번 보여주lance eradustaa. 1, 2,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2, 2, 2, 1 2, 2, 1 2, 2, 2 2, 1 2, 1 1, 2, 2 2, 2 3 3 이 소리x2 줄 contain! 하나 둘이다 형이! 사람 하나 둘이다! 여기야 여기가 allt 김Super! 저빈이야! 이거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몰라요. 빌 아니야? 바다에 사람 딱 던져지고 쫙 달려드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온몸에 소름 쫙 뜯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었던 거 같아요. 불이 왜 켜진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오냐.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삼촌 삼촌이야 올라가 올라가. 삼촌 뛰어 올라가. 와 우리 누가 비했어? 누가 비했어? 왜 비했어? 아니 갑자기 불이 켜졌어. 아 키를 빼고 터지나 보다. 여기다. 삼촌. 천천천 쌩이. 오게 하는 건 터뜨리는 게 맞다고. 그러고 나서 한 명이 희생하든 뭘 하든 하자고. 일단 무조건 오게는 하자고 아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1분이 아니라 바로 10초 뒤에 터뜨릴게요. 주셔?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준비 준비. 알겠습니다. 이동할게 희망아. 아이자 가자. 자 마지막 한 명 남은. 불꽃 터뜨리는 거예요. 일단 와서 같이 회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물꽃이 잡으러 잡았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셋 셋. 다 뛰어오세요 다 뛰어오세요 다 뛰어오세요. 다 뛰어오세요 다 뛰어오세요. 형, 빨리 주셔, 빨리 주셔, 빨리 주셔.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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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형, 왜 오세요? 지금 와야 돼요. 야, 야. 형, 왜 오세요? 지금 와야 돼요. 왜 안 와, 왜 안 와. 경주, 경주. 아, 동주. 호동이 형 왜 안 나와. 야, 형, 오세요, 지금 와요.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야, 야. 호동이 형! 빨리! 호동이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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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아직 안좋았어 불 꺼 끝났어, 불 꺼 끝났어 아! 불 꺼 끝났어, 불 꺼 끝났어 불 꺼, 불 꺼! 불 꺼! 오동형, ya! 형, 수박 수영, 수박! 안 돼, 안 돼! 수박 수영! 안 돼, 안 돼, 형! 오동형! 형, 빨리! 빨리! 형, 빨리!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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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동이 형! 차 키세요, 차 키! 차 키세요, 차 키! 버동이 형! 참 키세요! 아 저 핸드폰으로 다 하고 있는데 형이 호동이 형!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어떡해! 아니 형한테 키가 있는데 형 열쇠! 열쇠! 호동이 형!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잠깐만 생각해 빨리 생각해 호동이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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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떨어져 버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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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이거 더 힘드세요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형 치만! 치만 안 주세요! 형 감염됐어요! 형 감염됐어요 해적채 형! 치만 주세요! 아! 부탁드릴게요! 아! 나이가! 핸드폰! 나이가!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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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미안해요! 미안해요! 호동이 형! 형 죄송해요!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어떡해! 야 무거웠어! 어떡해! 어떻게 해! 올라가자 형제 형! 기억할게요! 기억할게요! 호동이 형! 기억할게요! 기억할게요! 아! 다시 이쪽으로! 아! 안 보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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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왜? 호동이 형 있어! 아! 대박! 어디 어디! 어디! 아! 어떻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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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이 형 있어! 호동이 형! 아!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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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동이 형 완전 변했어!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자 준비해! 준비! 어떻게 해? 완전 변했어! 빨리 가야 돼! 우리 2층에서 불러? 2층에서 불러? 조심조심! 꺽 잡아! 꺽 잡아! 꺽 잡아!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호동이 형! 기호야! 빨리 빨리 마이크 돼! 빨리 마이크 돼! 우리 2층에 들어가 있어요! 2층에 들어가 있자! 내가 문 열고 나가는 거 같아서 눈치봐서 빨리 나오세요! 응! 연주 시작하시면 나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연주해! 빨리 빨리! 아! 안 돼?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마이크 안 돼? 안, 안 들려 안 들려! 계속 불었는데? 우리, 여기 올라가서 들어가겠다! 우리는 올라갈게! 우리는 올라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는 여기 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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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쓰! 힘쓰 좀 뛰어! 아! 형, 미안해요! 형, 미안해요! 형,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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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쓰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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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세요, 형! 갑자기... 노래 틀렸다, 노래 틀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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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까? 내려갈까? 나랑 같이 내려가도 되잖아 어 형 가자 아빠 상어 어디 갔어? 병재 우리 어떻게 가? 우리 어디 있어? 어디서 가고 아니 경재형 올라가면 문 잠가줘야 돼 문 잠가줘야 돼 우리가 문 잠가줘야 된다니까 아 뭐 아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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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다 아니 좁아요 좀 차곡차곡 어깨 한쪽 접고 아우 오토이어 아우 오.. 어디야 아,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여기. 형, 미안해요.